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티소물리에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소속 대외협력실 실장 맡고 있습니다. 이주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한국티소물리에 연구원은 국내 최초 티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소물리에를 배출하는 양성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서 티 쪽으로 와인에서는 소물리에가 있듯이 저희 티 쪽에서는 티소물리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과 또 나라에 맞는 티에 대한 산지와 환경과 더불어서 티의 맛까지 분별해내는 티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양성기관이고요. 연구원 기관 안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맘 프리미엄 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적으로는 대표적인 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산지의 대표적인 티들을 선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양된 허브티나 또 카페인이 없는 과일차나 또 가양이 되어 있는 루이보스티나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표적인 얼그레이 제품들. 대표적인 우롱티. 최근에는 그래서 제약회사든 티를 전문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음료 쪽에서도 관심들이 많아지시면서 베리에이션에서도 굉장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를 그렇게 베이스로 한 음료를 배출하는 것들이 저희가 최근에는 CJ랑 광동제약이든 이렇게 대기업들하고 같이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음료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의 시장은요.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티소물대연구원으로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티도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그 재미 안에서 또 넓어진 티의 세계를 접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